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수업자료 18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시간에는 간지알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간지라는 것은 간자가 천간, 천간은 10개가 있습니다 지지, 지지는 12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간과 지지를 조합해서 받은 것을 간지라고 하고 간지를 차례차례 맞추어서 날짜를 따지는 것을 육식합자라고도 합니다 간지는 주로 연, 월, 일, 시 이 네가지를 사주라고 하죠 시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동양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오주 만물이 주역의 이치에 따라 순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3급 통일 시기를 전후하여 간지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지의 비원은 중국이지만 한국의 간지는 나름대로 주체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 민중들이 일상적 세계관 속에서 끊임없이 전승되어 왔으며 그 영향력이 상당히 휴퇴한 오늘날에도 궁합이나 이사 등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간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천간 혹은 십간은 1개월을 3등분하여 처음 열흘간을 상순 여기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고 11일 첫날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개 이렇게 해서 11일이니까 상순에도 천간의 열 개가 쓰여지고 중순에도 천간의 열 개가 쓰여지고 하순에도 천간의 열 개가 쓰이는 것입니다 지지 혹은 십이지는 열두 달을 순서적으로 나타낸 수사로서 이미 중국 은나라 시대부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은나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천간 혹은 십간을 한번 들까요 천간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답,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개 이거를 색깔로 나누면 오색 또는 오행이라고 말하는데 오색으로 말하면 갑과 을은 청색 병과 정은 붉은색 무와 기는 황토색 병과 신은 흰색 그다음에 임과 기는 흑색입니다 우리가 청, 적, 황, 백, 흑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2를 따질 때 서기 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 갑인년,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행은 동영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 양상을 여섯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 사회의 다섯 개 원수로 된 목, 화, 토, 금, 수 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2번 지지 또는 12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지는 주로 우리가 언제 쓰냐면 띠를 따질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가요 한번 읽어보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뉴, 술, 해 이렇게 되죠 자는 쥐띠 축은 소띠 이는 호랑이띠 또는 범띠라고 하죠 묘는 토끼띠 지는 용띠 사는 벤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술은 개띠 해는 돼지띠입니다 12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쥐띠인 자시는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죠 자시의 중간을 자정 자시의 중간을 자정이라고 하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밤 12시는 자정이라고 한다면 낮 12시는 발을 정자를 써서 정, 고, 라고 하죠 또 한 가지 밤을 나타낼 때 2시간 단위로 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자는 시간경자입니다 그래서 자시가 한밤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시를 1, 2, 3, 4, 5 해가지고 3이 가운데 숫자지요 자시는 삼경이라고 하고 축, 인, 3, 4, 5 이렇게 되고 뒤에 가서 술, 해 이것이 술씨를 일경 또는 처음초자 초경이라고도 합니다 해씨는 일경 그래서 여기 지지는 숫자가 똑같이 자, 축, 인, 묘 자시부터 4, 5, 6, 7, 8, 9, 0 1, 2, 이제 11, 12 그리고 2, 2, 3 이렇게 연결되는거지요 이거를 가지고 갑자 을축 병인 정요 무진 기사 이렇게 육식갑자를 따져나가면서 육식갑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천간 한자를 써보기 프린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꼼꼼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